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인 국내 증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현지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 902선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를 보면 수산물은 떨어지고 육개와 사료 등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 방류 직후에 중국에서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수산물의 대체제 중 하나가 육고기라는 이유로 닭고기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 보였고요. 소금 관련주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다만 수산물 기업 주가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는 이렇게 일본이 실제로 방류하기 전에도 테마성 흐름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방류 이후에는 재료 소멸성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해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대응이 까다로운 종목들, 오늘도 내올매매기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출연하고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 항상 오전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있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뭐냐 그러면 금요일에는 투자자들의 눈치보기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투심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돈이 어느 쪽으로, 투자자들의 눈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를 많이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매매는, 오늘 당일의 매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이죠. 11시 5분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설 이후의 방향성을 좀 크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준비한 내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브리프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대기 매수로 들어간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대기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다. 해외 증시입니다. 잭슨홀 경계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을 했고요. 파월의 연설 경계관과 일부 인사들의 강한 발언이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봤을 때에도 엔비디아가 한 6%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승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시장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 또한 약세를 보였다 해서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미 증시 지수에 하락은 했지만 우리 확률이 급등하는 모습은 아직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해서 11시 5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금요일장의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우리 어디예요?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기 매수로 진입한 종목이 있죠. 지금은 이제 수익권이실 거예요.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자동매도 우리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미리 걸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느긋하게 시장 살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죠. 이거 지금 여러분 대단한 이슈예요.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어느 종목에 대입을 시킬 건지 아시겠죠?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런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수산물 가격은 하고 자꾸 지금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육개가 뜨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금이 뜨고요. 테마가 막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든 종목들은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슈팅을 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이슈가 필요해요. 이슈가 필요한데 매집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주가를 올려서 차익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흔적을 찾는 것이 오늘도 공부를 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이거춤에죠. 이거춤에.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테마, 뉴스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다, 관련 종목들 찾으셔서 바로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 종목, 어떠한 것들이 좀 수상한가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조산업과 신라 SG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차트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조산업이에요. 수상해요. 일단은 수상하다.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수상하느냐. 고점에서요 여러분. 고점에서 추세 라인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러한 추세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러면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얘네들이 저점 라인에서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는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한 번씩은 나와주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누가 해먹고 나간 걸까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나갔을까요? 뭐로 볼 수 있어요? 매집으로 볼 수 있어요. 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점상가 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 패턴이 나왔다. 오케이.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유통수 확인하고 추세 라인 확인해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차트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수 대비해 가지고 큰 거래가 막 동반이 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왜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왔느냐. 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한 구간들이 있어요. 정말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빠져나간 물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2평들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요 여러분. 이렇게 양봉으로 차 있으면 양봉으로 차가지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달아주었고 지금 현재 다시금 소화를 시킨 이후에 5일선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상승 패턴으로 변곡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상방으로 조금 열려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꼬랑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꼬리는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내보내는 매집 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올려주면서 내놔 내놔.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아이고 김 사장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박 사장님 저한테 주세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신라 SG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추세를 제가 세 개나 그어봤어요. 하나 둘 세 개. 자 고점에서 시작된 라인은 다 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고점들을 하나씩 다 그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 이상하게도 이 고점만 맞으면 이렇게 힘의 가리를 못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단에 있는 추세와 상단 중간에 있는 추세 사이에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추세를 뚫게 됩니다. 추세에서 지지를 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뚫는 것에는 개인이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이 물량대들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재무 잠깐 살포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재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까요? 매집을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도 자 꼴이 있죠? 앞전에 물량대 소화시켰어요. 또 모아놓은 물량을 가져다가 눌렀죠? 누르는데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요? 없어요. 김팀장 한번 눌러봐. 아직 숨어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좀 눌러봐. 쭉쭉 누르는데도 안 나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 들어온 단타쟁이들 내보내야 되겠죠?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물량을 다 받는 겁니다. 물량을 똑같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았으니까 눌러준 거고요. 갭으로 띄워서 갭에서 누르는 추세라인에 딱 맞아 떨어져 있죠? 갭으로 띄운 다음에 위에서부터 눌러버리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들어가 있다?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서 10%권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바로 신라SG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실 때에는요.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라인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큰형들이 다 모여 있어요. 240일, 120일, 60일. 큰형들이에요. 막내가 누구예요? 5일이에요. 5일. 그렇죠? 5일이 가서 싸우다가 조금 힘겨워하면 20일, 넷째 형이 가는 거예요. 넷째 형이 가고 그다음에 다른 형들, 큰형들이 위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 매집 다 했죠. 매집 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여기까지 버틴다고요? 못 버팁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물량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하게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만들어 놓고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방송 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종목들 또 오늘 막 스위치 시전들 많이 하셨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부님 감사합니다. 지금 막 또 수익을 인증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익 난 종목들 다 한 번씩 질문하셨던 종목들이었어요.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왜 불안했냐? 왜? 상한가는 들어갔지만 오리지널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상한가는 뭐예요? 자장 밑에서 매수해서 정확하게 상한가를 달성한 것을 오리지널 상한가라고 하죠. 이 중간에 들어가서 상한가 먹은 거는 어때요? 우리 상한가 이렇게 수익 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질문을 하셨냐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춤에.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올라갈 때 크게 한 방에 올라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어때요? 오늘 그렇게 다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승자가 되신 거죠. 그렇죠? 본인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할 때 이거 추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잖아요.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막 물어보시는데 이 내올매매가요, 여러분. 왜 이 내올매매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는데 그거 이름 지어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매매거든요. 직관적인 매매기법이에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누구나 딱 보면 아,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얘기구나. 아, 여기에서 매도하라는 얘기구나. 또 몇 가지의 선을 그으면 된다고요? 세 가지의 선만 그어놓으면요. 다른 지표들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참고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 참고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올매매를 할 때에는 선을 세 개만 그으면 끝난다. 왜? 보조 지표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심리적 우위에서. 누구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매매 진행한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도 지금 현재 수익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남들은 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체결이 되자마자 플러스로 시작을 하죠. 왜? 눌렸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도 장전에 같이 매매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나도 내올매매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전 주린인데요. 정말 뭘 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 테마 살펴봤고요. 전일시황도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산물 관련주 봤는데요. 아직 이렇게 상방 움직임 가능한 종목이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다만 주린이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가볍고 급등락 있는 종목들 혼자 무턱대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먼저 띄워드립니다.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지금 나가고 있죠. 네모난 부분 QR코드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 링크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비밀번호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788 잘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방이고요. QR코드 아닌 문자메시지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용료는 부과되지만 더 편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이 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요. 마찬가지 절차대로 숫자 4자리 7788 메시지 창에 참여코드 입력란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소통해 보시고 또 주말 사이 나오는 뉴스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준점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테마들이 급격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내가 저기 들어갔으면 얼마를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보다는 빠져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주식시장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어제 브리프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아팠던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행복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데 들어가서 수익을 낸 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빠져있는 종목들은 어때요? 내가 손실을 받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싹 잊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주식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요. 한 방에 딱 알려드린다고 해서 오늘서부터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 전에 진단을 먼저 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조급한 거야.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또는 나는 조금 느긋하게 난 매일 안 봐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묵혀두면 오래가는 거 난 이런 거 좋아해요. 분명하게 성향들이 바뀌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어떠한 쪽인지 단거리 선수인지 아니면 장거리 선수인지 그리고 우리 어제 노란톡방에서 단타도 막 진행하잖아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질 급하신 분들. 아이고 그냥 막 사니까 그냥 올라가네요. 몇 프로 몇 프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죠. 아유 주면 올라갈 테니까. 주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공략을 할 때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값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수강료 전액 납부 완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 책을 맨 처음에 읽고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이 주식업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리고 치킨집, 체인 사업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요. 수익은커녕 맨날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붙기예요. 맨날 여유 돈 생기면 그냥 계좌에 넣어놓고 또 계좌에 돈 생기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매수하고 책에서 나오는 내용 가져다가 매매하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나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수강료 전액을 납부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장에다가 제가 손절금액, 망절금액, 상패 먹어서 종이쪼갈이 된 거 제가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워놨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는 거 그게 내올 매매예요. 왜? 필살기 10개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해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께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아시겠죠?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 아니,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도할 때 이만큼의 거래가 터져줘야 될 건데 기본적인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매도를 하고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총 주식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분명하게 총 주식수로만 체크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가 과연 얼마이고 이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 때는 내가 대기 매수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시장가로 막 잡아먹으면서 아마 매수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매도를 딱 걸어놨는데 거래가 없어요. 매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통 주식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어제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들어갔던 종가 종목 그리고 오늘 어때요? 오전에 들어갔던 종목들 다 유통 주식수 확인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는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막 욕심내지 마세요.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이 유통수만 자꾸 체크해보면서 오늘 터진 거래량들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그런데 매번 매번 그 현재가 창 열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찾기가 좀 힘드시니까 차트 툴에다가 아예 그냥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클릭을 하더라도 그 종목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위에 싹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해서 빈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딱 하시면 타이틀과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생깁니다. 딱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그 안에 보시면 표시할 지표 선택에서 유통 주식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한 후에 화살표 적용 확인을 딱 누르시면 얘가요.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보인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보인다. 그러면 한눈에 딱 확인하시기 쉽겠죠. 밑에다가 거래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거래량의 색도, 색깔. 그렇죠? 내가 딱 보기 쉬운 기준으로 잡아서 변화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샀네. 매도가 더 많았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얼마지? 얼마 거래됐지? 이거 의미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조금이라도 좀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요. 국가고시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저도요. 아침에 이렇게 막 어떨 때는 회의도 하고 또 다른 일도 보고 방송도 나오고 왔다 갔다가 몇 시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매매 안 하니까 저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다 걸어놔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면서 팔 수 있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서부터는 반드시 모든 분들이 이 스탑 로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 창을 여세요. 휴대폰에서도 돼요. 아시겠죠? MTS에서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기사 창이 딱 보시면 스탑 로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다 설정 가능합니다. A를 딱 클릭 그리고 나서 이익 실현에 클릭 그리고 기준가 대비 몇 프로 또는 내가 아 요거는 3만원에 왠지 매도가 될 것 같아. 3만원에다가 딱 넣어놓고 나서 내가 보통가로 얼마에 얼마만큼 매도를 딱 눌러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회의하시거나 또는 뭐 해외여행 가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뭐 병원에 조금 입원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에도요. 주가가 알아서 땅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딱 저절로 돼요. 저절로 며칠 동안 90일 동안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얘네들이 다 매매를 해줍니다. 매수도 되고요. 매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딱 받는데 매도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격해야죠. 추격. 그죠. 전량 다 매도를 안 했다고 하면 딱 위에서 터치하고 나서 빠졌어요. 그럼 이 자리를 지금 매도 못한 게 너무나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대로 이렇게 분할로 딱 매도 설정 해놓으시면 딱 올라가면서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매도한 물량으로 다시 추격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함께 공부했던 종목들이에요. 물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들도 다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토요일날 방송에서는 압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예요. 매지온.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냈던 종목이에요.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0% 이상의 수익을 냈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흐른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냈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 매수가로 왔다. 그럼 추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추격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낸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 수익 냈다고 해서 싹 버리지 마시고 정찰병을 세운다고도 해요. 한 주 정도 딱 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큼 빠졌지? 얼마큼 빠졌지?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셔도 되는 거고 분명하게 추격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번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게끔 일부러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종목. 브릿지택이었어요.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어제 우리 오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그렇죠? 대기 매수로.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하루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종목 수익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자동 매도. 자동 감시 주문. 이거를 5%, 7%, 10%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요. 분명하게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번씩을 수익을 내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수익을 못 내.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 바라보는 라면물은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안 보고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동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내올매매 공부할 때 같이 한 번 해볼 거예요. 고려제약도 마찬가지죠. 고려제약. 어떻게 했어요? 아니 조금 빠졌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들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때 매매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 달리고 있죠. 꼬리 달리고 있죠. 어? 뭐야 얘네. 야 니네 수상한데? 이때 들어간 거예요. 조금 빠졌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해요. 어머 이거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이거 어떡해요. 이거 막 손절해야 되나요? 막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뭔 일이 생겼나 하고 보면 한 2% 빠져있고 한 3% 빠져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자동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못 해놨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자 덕산하이메탈.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씩이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올메매죠. 네올메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잠시 후에 공부할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돌격 앞으로. 그랬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수익 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든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모니터링은 하지만 그 방에서 히든 종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오늘도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급드렸었죠. 윙이푸드, 경창, 경창산업, SG, 꼬리 달리는 종목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오늘 윙이푸드 한번 차트 보세요. 똑같은 흐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들. 한 종목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 종목을 왜 매수를 했고 왜 그 가격에 매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면서 공부하실 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 직전 방송 때도 방송 시간 동안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거의 1분에 2명씩 입장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 입장법 있고 문자메시지 입장법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니까요. 아래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인식시키셔서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실 때 비번 걸려있는 방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참여 코드 입력 난에 7788,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완료가 됩니다. QR코드를 다루기가 조금 어렵다, 인식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메시지 도착할 거니까요. 이 경우에도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7788 입력하시면 무료 입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올매매 기법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니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이어가주세요. 여러분 제 방송 오랫동안 함께 보셨던 분들은 오늘 매니저님 조금 이상한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 버벅거리죠. 컨디션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버벅거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면서 공부할 테니까 오셔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아니 나 그거 알아. 내가 주식을 몇 년을 했는데 자네 몇 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했다라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하게 이 차트 매니저, 이 빠박이 매니저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평선하고 거래량하고 추세와 매직기간이에요. 이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잖아요. 저는 승률 무조건 올라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기 같지만 다른 거 여러분 볼린저밴드, 피보나치, 일목균형표, 구름대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래량이 생기고 나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게 입평선이고 이 사이에 보조지표랑 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 태초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런데 거래량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보조지표 이해가 안 되고요. 캔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마지막은 뭐라고요? 입평선이에요. 그러면 거래량과 입평선에 대해서만 내가 기준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보조지표와 캔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태초가 뭐다? 시작이 뭐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왜 이야기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추, 매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거, 추, 매 앞에다가 모니터에 딱 붙여놓으시고 이 네 가지만 공부한 대로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올매매 짜리가 딱 나오는 종목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분할매수, 분할매도 나머지는 보압에서 정리하던가 추격하던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네올매매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정말 기쁜 소식 제가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저를 좀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어떤 동생분께서 어제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저기 매니저님, 시간 되시면 소개팅 한번,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한 거냐?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냐면 아들이 없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빨리 공부해 놓으셔야 되겠죠? 계속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자, 하단에 침수구간이 있어요. 하단에 침수구간. 조정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산소통이 떨어지겠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화살표. 이런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화살표는 다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만 해놓으면 된다?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히든 종목들이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생겼거나 했을 때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내용 캡처해서 온 거고요. 자, 볼게요. 네올 매매를 적용한 종목들이에요. 어제. 자, 큐렉소 한번 볼게요. 큐렉소도 우리가 기존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저가를 확인을 해요. 저가. 저가를 다 확인했더니 얘네들이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춤에 갔다가 딱 대입을 해보니까 거래량들 체크가 되죠. 오케이. 야야야야. 우리 차트 매니저한테 배운 대로의 거래량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 혼자 물 차 있어요. 혼자 물 차 있어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에 차야 돼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한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기도 지금 또 나왔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자, 윙이 푸드. 제가 오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제가 이 윙이 푸드 계속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윙이 푸드 이 앞전에, 이 앞전에서 우리 스윙 내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얘 지금 계속 어때요? 계속 골이 달아주고 있죠, 골이.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조만간에 슈팅 한번 나올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이렇게 되고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여러분,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제가 경창산업이하고 SG하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똑같이 갈 거다. 윙이 푸드 똑같이 갈 거다. 조만간에 슈팅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 자체하고 네올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네올 자리.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최근 걸로만 볼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는 거죠. 이 자리가 무서우세요?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인테크 하반 갔을 때 왜 잡았습니까? 엊그저께. 맞죠? 그러니까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겁니다. 화살표 뜨죠? 화살표 뜨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많이 눌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5%, 7%, 10%의 매도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라. 아시겠죠?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노브릭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노브릭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쭉 저점 확인하고 2평선 확인하고 우리 기준대로 움직이고 있네. 거래량 체크를 다 했어요. 유통주의 수 얼마야? 1,600만 주야? 오케이. 너 어디 얼마가 터졌어? 다 공부한 대로 대입을 했더니 이거 내일 매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물 찬 자리를 찾아보자고요. 여기 혼자 물 차 있네요. 아, 여기 혼자 물 차 있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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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단타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화살표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어때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 평단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와도 속 편하잖아요. 그렇죠? 추격을 할 수도 있고 어때요? 여기서 다 던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내 홀매매가 나오는지 보면 좋겠죠. 왜? 먹혔으니까. 야, 너 이거 이렇게 먹히는구나. 오케이. 이 자리에서 또 내 홀매매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제 YMC 기억나시나요? 어제 방송에서 YMC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중요해요. 잘 보세요. 힌트 나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어제 차트 한번 보세요. YMC. 몇 프로 상승을 했었는지.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300만 원 매수해놓고 300만 원으로 벤츠 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장 광고, 허위 광고. 300만 원 갖고 저 벤츠 샀습니다. 벤츠가 요즘 얼만데요? 그렇죠? 500만 원 매수해놓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익은 나한테 왔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에요. 인출해가지고 아시겠죠?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내 돈 아니에요. 뽑으셔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YMC. 어제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준 캔들 떴어요. 내 올짜리 떴죠. 여러분, 내 올짜리 계속 뜨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계속 뜨네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이거 힌트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여하셔서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이러한 종목들 얼마든지 찾아내세요. 제가 종목 찾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 보세요? 상승률 종목들 보시죠. 저는 장 딱 끝나기 전에 2시 한 50분 되잖아요. 2시 한 50분 되면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2시 50분서부터 하락률로 딱 나열해 놓고 하락률로 봅니다. 그중에서 거래랑 터진 것도 왜 하락했지? 올라가는 종목은 매매 안 해요. 내려와 있는 종목은 매매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왜? 저도 했다니까요.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공부들 사실 방송 이거 1시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기에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방에 우리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서부터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안내입니다. 우리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올메의 예시 종목 들어봤고요. 이렇게 윗칸과 아래칸에 물 찰 때가 매수 사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물 차는 지표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관련 자료 전부 공유해드리니까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샵 3772번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네요.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얼른 인식시키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는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간혹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자동응답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자로는 이정혁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시면 인식을 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모든 질문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셨을 때도 비밀번호는 필요합니다.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되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공약주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찬바람 불 때 든든한 배당주를 두 가지나 안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매력적인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뽑아왔습니다. 항상 주식은 여러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는 겁니다. 어떠한 흐름이 나왔을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원산업이 되겠어요. 동원산업 그렇죠. 지금 실질적인 후쿠시마 오염수화도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네들 실질적인 재무, 영업이익과 단기순위, 부채와 자산총계를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어때요? 수산산업과 항만산업, 해양수산소까지도 이게 갖다가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원산업이 되겠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수상해요. 수상해요. 너무 수상하는 분들이 보고 있다.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 그랬어요. 길게.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동원산업을 딱 보시게 되면 고점 6만 2천원 부근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어때요? 박스권 형성을 해서 박스권에다 갖다 놓은 모습들이었어요. 장기간 쪽으로 보시나 단기간 쪽으로 보시나.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빠져있던 라인들을 이렇게 라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 도망갔어야 됩니다. 다 도망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이 물량들 다 누구 주머니에, 누구 계좌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먹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해먹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는다고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는다고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의 주머니에 현재 들어가 있고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때요? 쌍바닥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면 조금 타이트하게 보자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면 어때요? 아니, 니네들 참 신기하다. 아니, 이 자리만 오면 어쩜 그렇게 그냥 안간힘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죠. 왜? 빠질 거면 더 빠지지 왜? 더 빠져. 더 밑에서 해줄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네올레메짜리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자리 나왔어요. 공략해봐야 되겠습니까? 안해봐야 되겠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 깔끔하게 딱 잡아주고 도대체 이 자리에서 들어간 돈들이 이거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던지고 나왔다고요? 던진 종목이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동원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얘가요, 지금 현재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아니, 한 호가도 여기에서 밀린 흔적이 없죠. 한 호가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왜? 왜? 야, 니네들 참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 자리만 오면 그렇게 얘네들이 뒤를 쓰고 올릴까요? 무언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요? 공략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동원산업 안정적인 재무 흐름과 함께 배당 관련주에도 속해 있고요. 수산업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점 잡아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AI 관련주, 마음 AI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AI 관련주들은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인즈랩이 마음 AI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AI 관련주도요. 남들 다 수산업 보고 있고, 초전조체 보고 있고, 맥심 보고 있을 때 틈새 공략하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쁘죠? 너무 이쁜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요. 제가 정말 좀 이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차트가 이뻐요. 이미 저점라인을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점라인이 얼마였어요? 얼마예요? 1만 500원이었어요. 1만 500원에서 3만 원대에서 턴다고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저점이 1만 500원인 거지. 여기 거는 어떡할 건데요, 여기 거. 그렇죠? 이 거래량들이 들어가 있는 계좌들은 어떡할 건데요,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네들도 기가 막히게 라인을 잘 맞춰가고 있어요. 무슨 달리기 하나? 보실까요? 라인을 제가 그어왔어요. 얘네들 무슨 출발 현상에서 서 있는 것 마냥 이 자리만 오면 이렇게 지켜요, 이렇게. 아니, 이거 왜 그러냐고? 왜, 왜, 왜? 너희들 뭐 약속이라도 했니? 도대체 여기가 얼마야? 해가지고 금액을 딱 봤더니 2만 1,500원 라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생길 거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AI 관련주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내가 넣어놔야 돼요. 테마성에 들어가서 단기로 할 종목들 따로 있고 조금은 방망이 약간은 길게 잡고 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또 한 번 보자고요. 월봉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저점 라인 지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키냐고요. 누군가가요, 여러분. 위에서 에이, 모르겠다. 나도 초전도체나 들어가란다 하고 확 때려버리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밑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잇따라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만큼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윗고리들 이렇게 달리는 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앞점 물량 계속 소화시켰어요, 지금.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죠? 수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 마음 AI가 되겠습니다. 마음 AI의 매수 포인트, AI 관련주로 최근에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고요. 저점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흐름.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마음 A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수산물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각각 하나씩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정혁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머디 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